불가해요 보여준다며 어흥 밀당이야 안보여 진짜 보고싶어요? 진짜 아니지 이 시간에는 좀 아니잖아 솔직히 와 진심이야? 새싹이들 진심? 새싹이들 진심이야? 아아 잠깐만 영상좀 볼게 기다려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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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가오리 남가오리 가능해요? 여러분 이 함정소리? 가능해요? 이거 군대에서 들었어요? 아아 전 틀려서 얼마 우리도 저렇게 질러줄게 가자 가능해? 오빠 컴백하면 가능해? 네 오빠 카메라 뒤에서 발 흔들고 있는거 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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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건데 결국 다 버려지고 너만 남아 지난 봄에는 널 우연히 받고 더 이상은 우연이 아니었으면 해 스치기만 했던 너의 손을 잡고 어떤 길이라도 같이 걸었으면 해 눈 앞에 왔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너의 입술로 말을 해줘 Say yes, say yes 나도 모르게 너에게 가고 있나 봐 부는 바람에 내 맘 전할래 Love is true I need you Baby, 너에게 하고픈 말 내가 못다한 말 Baby, baby, baby boy Love is true 어디든 갈 수 있어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Element, like, yeah Yeah, yeah 입술으로 무리고 I'm sorry, love is true You Yeah Oh, yeah Yeah And 나도 모르게 너에게 가고 있나봐 부는 바람에 내 맘 전할래 Love is true 내가 바라는 건 안 돼 와 새싹이들 안되겠다 진짜 미안 미안 와 현타 났어 와 잠깐 쳐봤거든 안되겠다 안되겠다 진짜 진짜 미안 미안 와 현타 났어 방금 집에서 이렇게 추니까 이 노래 제목 아시는군요 이 노래요? 로꼬펀치님의 세이에스요 달의 연인 보보신경 오에스티에요 오에스티 와 안되겠다 진짜 한번 쳐봤어요 거울 보면서 안돼 안돼 현타왔어 현타왔어 미안 미안 나중에 내가 진짜 쳐드릴게요 아 우리사이에 그치 아 우리사이에 그게 맞아 맞아 우리사이에 무슨 뭐 현타 오면 근데 근데 진심으로 현타왔다니까 나 잠옷 입었거든 지금 근데 진짜 현타가 왔어요 미안해요 어우 아 안되겠어 아 나만 봤어 맞아 아니 진짜 꿀렁꿀렁한데 모습 보니까 아 집에서 다들 혼자 한번 쳐봐요 현타 온다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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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원해? 하하하하 많이 아쉬워요? 하하하하 다음에 기대해요 다음에 진짜 진짜 지대로 보여드릴게요 지대로 네 아 진짜요 아 대신 제가 Gexd 대신 제가 다른거 세과물 다른거 해드릴게요 다른거 네 다른거 해드리고 솜 membrane 대신 얼굴을 보여드릴께요 대신 얼굴을 보여드릴께요 아 진짜 살짝 쳐봤는데 진짜 현타 넘어와서 미안해요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됐죠? 됐죠? 뭐야 염색했어요 아니면 염색 안했는데 무슨 염색이 염색하는 것처럼 나오나 조명 때문에 그래요 조명 때문에 조명 때문에 조명 때문에 그럴꺼에요 염색 안했어요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아니 노래 갑자기 왜 나와 금발같이 나온다 조명 때문에 조명 때문에 제발 오빠 대체 라인 나만 먹나 봐 아니야 나도 먹어 롤린 지옥 롤린 지옥이라니요 롤린 지옥 아니죠 롤린 천국이죠 롤린 지옥이 롤린 지옥이 롤린 지옥이 롤린 지옥이 저희 가게에 또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맛있게 많이 먹고 가셨대요 자주 오신다고 하는데 TMI 인피니트 노래도 역주행해야 되는데 인피니트 노래도 역주행해야 되는데 어떤 곡이 역주행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노래 중에 어떤 곡이 역주행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노래 중에 새싹이들 네 수격장 조언은 우연 롤린 못보면 멋져요 깨꼬다 내꺼하자 맨인 러브 태민 틱톡 파라다이스 역전에서 주겠죠? 맨인 러브 오 다들 취향들이 다 다르네 소나기 백 택진 러브랩터 내 최고 라스토르메 진짜 객진곡 러블랩터 내 최고 솔직히 마주보고 서있어도 역전 됐으면 좋겠다 어 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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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있잖아 베이베 바라라따 라로 소나기 뭐 되게 많다 좋은 옷들이 많네 생각해보니까 다이아몬드도 좋고 오늘 리퀘스트 들었어 기억해요? 와 리퀘스트 진짜 오랜만이다 옛날에 또 삼성이랑 또 콜라보 했어가지고 뭐 우리끼리 소중한잔 하지 소박하게 일만의 잔인 인셉션 뭐 궁금한 거 또 여러분들 뭐 있으시면은 사연 좀 보내주세요 제가 오늘 50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또 노랫소리가 너무 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알겠어요 줄였어요 줄였어요 펩시송 펩시송 좋았는데? 옛날 우리 펩시광고 했을 때 나 시험보다 널 선택했어 나 시험보다 널 선택했어 와 찐이네 찐 나도 잠보다 컴퓨터 게임보다 널 선택했어 남은 요새 듣는 노래 저 요새 듣는 노래는 저희가 요즘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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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슘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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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듣는 노래 들러드릴게요 Thank you 이거 알아요? 이런데? Live the Doh Open 이라는 브루노 마스 노래에요 문을 열어주세요 뭐 이런 띵곡이 띵곡 이거 뮤직비디오가 너무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네 Live the Doh 라이브 방송 공유할 수 있는 녹음된 음악이 정신없어 띵곡은 정신없어 브루노 마스 위대 띵곡은